안녕하세요. 여러분 딜팡 블랙프라이데이 소식 들으셨나요? 할인율도 최대 90%고 아이템도 다양합니다. 제가 괜찮은 아이템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연중 최대 할인에 골퍼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이벤트가 가득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바로 히스케이 드라이버입니다. 히스케이는 클럽 마니아들 사이에서 비거리로 인정받은 브랜드인데요. 대형 헤드라서 빗맞아도 비거리와 방향성이 뛰어나고 낮은 중심 설계로 공을 띄우기가 쉬워요. 티타늄 페이스로 0.86의 반발 개수를 실현한 초고반발 클럽입니다. 소비자가 100만원인 드라이버인데 이번 딜팡불프에서는 단 18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비거리가 고민이라면 가성비 좋은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면 이 드라이버 추천합니다. 다음은 마이케디 M1 시계형 거리 측정기예요. 휴대성이 좋아서 필드 꿀템으로 알려져 있죠. 터치 한 번으로 국내외 3천 개가 넘는 골프장의 필드코스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에이밍, 거리, 그린뷰, 스코어 등등 모든 정보를 넓은 풀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유용한 거리 측정기 마이케디 M1 소비자가 36만원인 제품인데요. 딜팡불프에서는 16만원대입니다. 디자인도 예뻐서 저는 평소에도 잘 쓰고 있어요. 거리 측정기 필요하신 분 갖고 있지만 더 편리한 거리 측정기가 필요하신 분께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아디다스 골프 모자입니다. 후기 좋고 인기가 많은 아이템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리뉴얼 되었어요. 칼각 유지는 당연하고 내구성도 좋아요. 그리고 챙이 넓어서 자외선을 확실히 차단해주고 얼굴이 작아보여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전면에는 아디다스 실버 로고가 있어서 이렇게 조명에 따라 반짝여요. 필드 나갈 때마다 동반자들이 물어보는 골프 모자 딜팡불프에서만 16,000원대에 득템할 수 있습니다. 딜팡 블랙프라이데이 정말 알찬 아이템들이 많은데요. 이외에도 가장 많이 구매한 10명의 골퍼분들께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불프킹 이벤트, 장바구니를 채우기만 해도 100만원의 행운을 드리는 이벤트 등 골퍼라면 꼭 참여해야 하는 혜택이 많아요. 딜팡 블랙프라이데이 여러분도 꼭 참여하세요. 딜팡 블랙프라이데이 너무 잘생각하고요. 딜팡 블랙프라이데이터